오늘 말씀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8장 43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 상반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4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들지 못합니까 기가 어둡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성령이 나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봉 13장 19절에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악한 자는 무엇입니까 사단이 즉시 와서 그 마음에 뿌린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전하지만 이 말씀이 신겨지지 않고 사탄이 와서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족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3절에 보면 만국을 미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하나님 백성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공중고세를 잡고 있으면서 믿음에도 말씀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멸망받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10편 95편 10절로 11절에 보면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도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했고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말씀이 내 안에와 신겨지지 않으면 말씀의 시가 내 안에 뿌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는데 내 길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대문 13장 19절과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뿌렸다는 것은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을 뿌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에게 천국 말씀 곧 하나님의 도 말씀을 뿌리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하복음 8장 5절에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어디다 뿌립니까 우리 마음밭에 성도들 마음밭에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노하복음 8장 5절에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고린도전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성전이 이곳이 하나님의 있는 집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력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동력자입니다 동력자가 말씀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4절과 노하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리운다 전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밭은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밭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밭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받지 못하는 밭이 있습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사람도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밭을 어떻게 받는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길가에 뿌린 자를 보면 마태봉 13장 19절과 마가봉 4장 15절과 누가 보고 8장 12절에 보면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에게 빼앗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겨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2사의 19장 10절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라도 잘못될 때는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도 목사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으로 마음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세상으로 향해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향사 주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위 돌밭에 뿌린 자들을 보면 마태봉 13장 20절로 21절에 또 마가봉 4장 16절로 17절에 누가 봉 8장 13절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환난과 핍박이 때에 뿌리가 없어 넘어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환난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근심을 통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우리 안에 신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한다 했고 또 환난과 핍박을 통해 우리 믿음의 정금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가시 떨기에 뿌리운 자를 보면 마태봉 13장 20절 마가봉 4장 18절로 19절에 누가 봉 8장 14절에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과 욕심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교 10장 24절로 26절에 보시면 이는 마귀의 강력한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작전으로 여러분들을 강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지금 사탄이 졸개하는 것도 사탄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러므로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6절 갈라지서 5장 19절로 21절에 골로돼서 3장 1절로 6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승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승배를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력 같은 것 사역, 부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력만 갖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만 갖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아들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 네 번째로 보면 좋은 땅에 뿌린 자를 보면 마태문 13장 23절로 마가범 4장 20절로 누가범 8장 15절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밭에 씨를 뿌린 그러면 싹도 잘나고 열매도 잘 맺힌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 마음밭이 좋으면 작초가 자라지 않고 좋은 열매만 맺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식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신명기 5장 25절로 29절에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애하라 했습니다 주님을 경애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을 따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아직과 고집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까지 다 새신 바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정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야 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했습니다 진리의 영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이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했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미혹의 영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혹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43절로 4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아까 말씀 읽을 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에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태본 13장 11절에 보시면 천국 비밀이 나옵니다 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은 곧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 말씀은 구원 받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하기는커녕 오히려 죄라는 속박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함을 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거듭거듭 범하면서 죄는 죄라는 사실에 매여 질질 끌려다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질질 끌려다닙니까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둠의 감옥에 묶여있는 것을 나를 통하여 볼 때 과연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까지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 3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고 했고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진정 영혼의 참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죄에 얼매여 있는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야 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쾌하리라 말씀합니다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쾌한다 했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며 반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기 들어서는 안 됩니다 늘 순종하는 삶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수르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배를 받기도 했지만 여진이 로마의 통치 아래 묶여 살아왔던 민족들입니다 우리들도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전쟁과 대국들의 통치에 묶여 살아왔었고 또한 종교라는 유교라는 이러한 육정 묶임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무겁게 억누르는 새사슬에 묶여 즉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영적 현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사단 거기 미혹에 대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억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세상의 쾌락과 돈입니다 권력과 명예가 아니겠는지요 지금 정치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싸우는 것을 보십시오 이재명 싸우는 것을 보십시오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싸워서는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명예를 갖기 위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럼 그 매여있는 죄의 사슬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것을 풀어야 내가 평안하고 가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한복음 8장 32절 상반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라 진리를 알지니라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개명 곧 하나님의 도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유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로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로를 아는 것이 우리 영생이라 했습니다 생명이란 시입니다 유한복음 1장 14절 6장 27절로 68절에 믿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말심이 여러분 심령에 씨로 가서 신겨질 때에 여러분은 평안하며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의 이름으로 구하라 흐리하면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매여 있습니까 환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가정이 묶여 있습니까 열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막혀 있습니까 뚫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여 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 했습니다 디보대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며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노예이면서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한 밤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을 떴지만 당달봉사와 같이 보이는 것만 보입니다 그 눈이 열려야 영으로 열릴 때 또 귀가 영으로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노예 상태에서 치유함을 받고 해방되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각의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현실을 판단하며 자기의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만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죄된 모습 나 자신의 참모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죄에 얼매어있는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을 진정으로 만나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고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각자 자신들을 되돌아보지만 나의 도덕적 결심 이 세상의 도덕적 결심 도덕책에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가 나는 아무 도덕적으로 이제는 죄 안 질 거야 그렇지만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의 사실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해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나의 마음에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도덕적인 결심이 결심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구할 때 성령으로 요구할 때 해방자 되신 구원자가 되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먹고 마시고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이 우리를 자유로리라 말씀합니다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죄의 얼매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을 자유하도록 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이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마음이 완고하여 마음의 눈이 가려워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추구합니다 그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 그 아직과 고집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냐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5절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고하여 마음의 눈과 귀가 어두워 보지 못하며 보금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이것이 다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받으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예수를 믿고 거룩하여 질 때 이 수건은 조금씩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이 마음 밭에서 벗겨져야 합니다 내 눈에서 벗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만이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수건을 얹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라 했습니다 수건을 얹은 얼굴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만이 다 벗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다 벗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내가 씻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겨지지 않는 것은 주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을 통해서 벗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노마서 8장 1절로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가는 결코 정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호린도 후서 4장 3절에 보금이 가리웠으며 말씀이 가리온 것을 말합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으미라 했습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라는 것입니다 보금은 십자가에 도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덮고 귀를 막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아들도 있다고 이사야 29장 10절의 기록함을 말씀합니다 여왁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눈을 감기셨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눈과 귀를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치료받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에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의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성견자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애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목자에게 이단이나 예수구리소가 없는 그런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구리소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진정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시골에서 살았으면 아실 것입니다 나무를 베고 나면 변자리에서 또 싹이 납니다 그것을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다 베어버리고 멸망을 당하여도 우리의 멸망 중에도 말씀을 지키고 있는 소수의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한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베임을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해도 거기에 싹이 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육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마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역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양자 되신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이거 사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주듯이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노마서 9장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역심을 받는다 했고 남는 자는 거룩한 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 시로 남겨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에듀살렘의 멸망 때에도 그들의 전부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듯이 거룩한 시 곧 순종하는 자들은 남겨두셔서 그들로 다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심판 때도 노아의 가정 8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씨앗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노아와 같이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다 살아나셔야 합니다 이 모두가 살아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시만 남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요하모음 17장 17절에 거룩한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사탄들은 계속 방해합니다 나 바빠서 교회 못 가 나 돈이 없어 헌금 낼 돈이 없어 교회 못 가 헌금 안 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말고 오십시오 이곳에서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은 평안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남겨두고 모두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아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가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주님 불러보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소리질러 입을 벌려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주님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무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리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인지 예수를 추라할 수 없느니 우리가 성령받지 않고는 주를 우리가 나의 주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사가 있습니까 내가 성령받고 주님을 의지할 때 눈물이 토해져 나오고 울음이 토해져 나올 때에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진다라는 사실을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하느니라 성령이 임하려면 입을 토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요에서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님을 부르는 자가 로마서 11장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냐는 사람 칠천을 남겨주셨다 하셨습니다 나 외에도 여러분 외에도 거룩한 자 칠천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머리 좋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용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보다 똑똑한 자 거룩한 자 칠천을 남겨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거룩해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나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주님 나 치료해 주세요 예수 그리서 보혈로 나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적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항상 죽상이 되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없어도 가진 것 없이 없어도 내가 헐벗어도 주님 앞에 나갈 때 평안합니다 내가 앞에 안 봅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은 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만 육신의 음식을 먹어 육신의 생명이 이어지듯 영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 영의 생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영의 생명이 유지되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전도서 3장 20절로 21절 12장 7절에 보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주님 안에 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산소 쓰고 제사 지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우린 죽으면 영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섭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내려가지 짐승은 죽으면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 이제는 우리는 죄의 억악과 올무에 매여 있다가 자유를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토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리며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의 복음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의 참자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억압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마귀의 거짓에 속아 세상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성리는 자가 되기 하옵소서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